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장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장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 아멘 아멘